사주를 받았을 때 이 둘 중에 더 맘에 드시는 분은 있으시지, 솔직히. 그게, 잠깐만 이제 얘기하지 마봐. 그게 지금 첫 번째 음력으로 받았던 박 씨야, 김 씨야. 물어본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 성향이 틀려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누가 조금 더 맘이 가는데.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성만 얘기해. 그거는 박 씨가 더 난데. 소궁합은 김 씨가 더 나아요. 근데 김 씨가 바람기가 좀 있는 것 같아, 다분이. 그래서 결국은 누가 조금 더 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박 씨가 좀 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답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 뭐가 더 맘에 들어요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진짜 언니 말대로 성향적인 부분과 나와 조금 더 맞고 안 맞고는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하긴 하지. 근데 결론만 딱 내드리자면은 사주로 보면은 김 씨가 조금 더 맞네. 사주로 보면은 궁합적으로 본다면은 김 씨가 차라리 조금 더 낫구나. 단 1%든 2%든 조금 더 낫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은 이혼을 한 번 했거든요 그 사람도. 근데 두 번째 부인이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냥 아기를 낳고 살아요 지금 김포에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겨울기지 지금 저랑 12월 달부터 저랑 살고 있거든요. 여기 수지에서 처음에는 이혼을 했다 그래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낌새가 이상해 카톡을 아예 안 보여줘. 못 보게 해 휴대폰을 손을 못 대게 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한 번씩 오는데 다른 전화는 다 내 옆에서 받는데 그 여자한테서 전화 오는 건 나가서 받더라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큰 거를 바라냐. 물론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지금 부부 생활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이 둘 중에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좀 더 나아요라고 얘기를 해 준 거지 멀리서 지켜보면 이 둘 다는 솔직히 언니의 인연자는 아니야. 근데 자 지금 환경이 그러하다고 했어요. 참고 만날 거면 만나면 돼. 아니면 그냥 잘라. 그 사람은 그쪽을 잘릴 생각으로 그러나 보던데 그 이제 지금 두 집 살림을 한다 했을 때 그쪽을 자르고 언니를 만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아니. 아니야. 정확히 답을 드리자면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한 번 갔다 왔다 뭐 했다 했지만은 그러면은 언니만 잡고 있었어야지. 왜 도둑질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은 못 할 것 같아? 이 소리가 나오거든. 아니 그러니까 전 지금 그 애기 쌍둥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들. 그 여자 만날 때도 전 부인하고 살면서 바람 펴서 만난 거더라고. 그러니까 도둑질 두 번은 못하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 번 바람 핀 사람은 또 필 거란 말이지. 그렇지. 아니 그 여자를 자르고 나랑 살아도 또 필 거란 말이지 나랑 살면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드리든 지금 이제 언니가 얘기해준 사주로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랑 조금 더 연이 깊다. 조금 더 맞다 소리는 나오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그렇다면은 자르고 안 자르고는 이건 언니 선택에 달린 거예요. 이런 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읊어질 뿐이야. 그냥 이 사람이 조금 더 낫고요 한데 그러면 막 입에서 나오는 소리 봐봐. 도둑질 한 번 한 놈이 두 번은 못하겠냐 소리도 나오잖아. 박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언니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할머니가 정확히 짚어주라고 그러거든. 거기를 정리하고 언니를 만나고 그건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응응응응. 애들이 있는데 응. 그러기가 쉽지 않겠지. 그렇지. 자기는 엄마 아버지한테도 다 왕래를 하는 것 같던데. 응응. 그래서 언니가 바라는 바는 뭔데? 딴 사람 만날 생각은 없고. 김씨를 헤어질 생각이거든요 지금. 응응응. 그리고 박씨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휴. 참 이게 웃긴다. 연애라는 게 언니. 결혼을 착한 남자랑 하는 게 맞거든. 근데 연애는 좀 재밌는 놈이랑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내가 그걸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언니도 분명히 여자이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 자 박씨를 만나면은 그냥 저냥 조금 무료하거나 등등등 그렇게 지나갈 거야. 근데 김씨를 만나면 뭔가 약간 이슈화 되는 것들이 많아.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생겨도 이슈화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본의 아니게 집중을 좀 하게 되고 신경이 쓰여버리고 이렇게 되는 격이거든. 그게 이제 마음이 내가 언니 마음은 다 모르니까 마음이 다 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만. 결국에 결론만 얘기하면은 박씨를 붙잡고 싶어도 나중에는 김씨까지 붙잡아갖고서는 박씨를 버리고 김씨를 만나게 될 것 같은 이유는 뭐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지금 마음 같아서는 박씨가 더 나을 것 같아서.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더 낫고. 사람을 대할 때 편해. 편하게 대해줘. 김씨가 근데 언니도 좀 놀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그게 조금 문제가 생길 거는 같은데. 언니가 생각한 내가 선택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언니가 생각한 그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길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박씨를 선택하던 김씨를 선택하던 나는 나오는 얘기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둘 다 어쨌든 아니라는 거야 나는. 우리 할머니는. 나중에 다른 남자가 들어오더라도 조금 더 이왕이면 참한 놈을 만나고 이왕이면 조금 더 돈 있는 놈을 만나고 그게 좋잖아. 차라리. 그럼 박씨가 낫지. 지금 있는 거는. 지금 있는 거는. 근데 지금 이렇게 김씨랑 박씨가 있어도 승에는 안 찬다는 거야 할머니는. 네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백년애로 못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잠깐 연애를 하더라도 지나가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마음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남자분들한테 신경 쓰면 내 일을 또 못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지는 말아라. 어쨌든 저들 인생은 김씨든 박씨든 저들 인생은 저들 인생이야. 근데 언니한테도 언니 인생은 언니 인생이잖아. 이렇게 너무 깊숙이 들어와갖고 깊숙이 생각하지도 말고. 내 생활에 너무 조금 해를 끼치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소리가 나오거든. 왜냐하면 집중력이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 언니가. 언니의 생활권에 있어서. 그러면 이 남자들이 언니를 좌지우지하게는 만들지 말라는 소리거든 결론은.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마라 이 소리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아니야. 차라리 다른 남자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언니 아까 전에 그랬잖아. 언니 어디서 주웠어? 내가 이랬잖아. 그런 남자들은 둘이나 어디서 주워. 그러니까 길 가다 주웠다며. 길 가다 또 주우면 되지.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들이니까 둘 다. 언니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나오는 말만 읊어주는 거야. 지금 당장은 이 사람들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근데 이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놈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많이는. 근데 희한하게.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은 하게 돼요. 6월 달쯤에는. 근데 희한하게. 남자는 올해 또 들어와. 또 들어와. 그 중에서 또 선택을 해야 돼. 언니는. 단지 이 사람들이 언니를 많이 휘둘릴 수 없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돼. 언니 마음을. 그거는 본인이 할 노릇이거든. 그 부분만 지키고 가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남자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다음번에 오는 사람이. 어. 남자는 또 들어와요. 아니. 이들보다는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아니 한 명이 또 있거든. 연락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호적은 48살로 돼 있는데. 실제 나이는 50이라 그러더라고. 전화 통화만 하고 딱 한 번 만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 형 한 분 계시는데 연락을 안 하고 산다 그러더라고. 혼자 사는 거지 그 사람도. 결혼했었고. 애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전처가 키우고 양급이 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중국 음식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괜찮긴 해. 제일 크게 봤을 때에는 남자가 여러 명인 것도 좋아. 근데 자꾸 나오는 얘기가 언니의 인생은 어쨌든 언니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언니도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또 의지하고 싶어지고 내 마음 알아주면은 잘못하다가 그거에 홀딱 넘어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살이 분별이 정확히는 안 된다고 보여 언니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진짜 사기꾼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막 살살 긁어줘 이러면 또 그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남자 쪽에서 언니를 휘둘리게 두지는 마라. 그리고 휘둘리지도 마라. 언니 인생은 어쨌든 언니 거니까. 그 얘기가 계속 나와 나는. 애들이 다 성인인데 연락을 끊은 지가 한 3, 4년 됐어요. 왜 끊었는데? 한 5년, 4년 전쯤에 제가 약을 먹었었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그래서 한 1년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퇴원하면서부터 연락을 안 해. 그 전에는 3년 넘게 일 다닐 때 이혼할 때 하고서 그동안은 되게 힘들게 열심히 살았었거든. 생산직 일 다닐 때도 하루도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쉬고 일하면서. 빚 있던 거 다 갚고. 그때는 애들이 좋아했었거든요. 엄마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고 그래서. 근데 한 번 그런 일 있고 나서 실망을 한 것 같아 그때. 엄마한테. 그거 하나만은 아닐 거라는 소리는 솔직히 나와요. 언니가 이제 열심히 어떻게 어떻게 살고 그거를 나도 그 마음을 다 헤아려주고 이럴 수는 없겠다만은. 근데 언니도 분명히 실수적이고 미스적인 부분은 그 사건뿐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안 좋은 모습들도 살면서 분명히 보여준 게 있었을 거야.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는 조금 이제 누적이 돼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큰애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맞고 살았어요 저한테. 진짜 많이 맞았어. 작은 애들은 그렇게 때린 적이 별로 없는데 큰애 유독 많이 때렸어요. 진아 아빠하고 똑같이 생겨갖고 진아 아빠랑 싸우면은 큰애한테 화풀이를 했으니까. 애한테 화풀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때 우울증도 우울증도 되게 심했었어요. 이혼할 때 당시 우울증 치료하느냐고 병원 갔더니 입원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회피성의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얘기를 하거든. 아무리 우울증을 알았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는 애미와 애비의 그 이제 기본적인 건 있어. 물론 언니도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정신 똔또히 차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근데 언니 혹시 애 내린 거 없냐고 물어보거든요. 지운 거야? 응응응. 네 있어요. 있어? 그 부분에서도 뭔가 이제 그게 조상력이나 아니면은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부분에 영향력도 언니는 분명히 있다 소리가 나와요. 뻔하게 점집 가면 애 내린 거 없어요? 애 안 내린 사람도 있어. 어디 가면은 뭐 네 집 앞에 사과나무를 이런 이런 뭐 뻔한 소리로 듣지 마시고 그 부분에 영향을 언니도 굉장히 두 번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언니는 조금 정신 차리고 살려면은 그 이제 그걸 우리는 전문적으로 삼신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거를 조금 풀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자손들한테 조금 뭐 1년이 지나서든 몇 개월이 지나서든 연락은 올 것 같아. 엄마를 다시 찾을 거는 같다. 아니 연락을 끊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안 바꾸고 있어. 고등학교 다닐 때 전화기 만들면서 받은 전화번호 여태 쓰거든. 전화번호는 안 바꾸더라고. 근데 전화해보면 되지 그럼. 전화 안 받아 내가. 안 받고 카톡해도 카톡도 보기만 하고 답이 없어. 보는 게 어디야. 그럼 차단은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늠성은 열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냥 지들이 마음 풀리면 연락하겠지 하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야 언니한테는 아주 미비한 약간의 빙이나 아니면은 조금 조상을 많이 탔다 이런 소리가 어쨌든 나오기는 해요 그 부분은 어쨌든 언니는 벗겨야 될 것 같기는 해 그래야 좀 똔또이 괜찮은 남자도 들어올 것 같고 자손들과도 다시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죽을 생각은 하지 마 언니 왜냐하면은 인생을 정말 편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 그쵸? 어 정말 없어 아까 전에 처음에도 누구 이제 전보고 어쩌고 어쩌고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우울증이랑 강박증 이거를 안 갖고 사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 그게 이제 좀 증상이 심각해지냐, 들 심각하냐 그냥 그 차이일 뿐인데 언니는 사람한테 기대려는 게 조금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 볼때는 이 친구도 필요하고 저 친구도 필요하고 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진짜 내 마음을 벽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자상했으면 좋겠고 등등등등등등등 근데 아까랑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는 얘,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남한테 너무 기대려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네 인생을 휘두르게 된다 그거는 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나오는데 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렇게 또한 언니는 내버려 뒀던 것도 같아 근데 진짜 그러면 안돼, 언니 앞으로의 이제 이 나이를 이제 먹은 거면은 나이가 되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 이제 내년에 오십자니까 근데 언니는 이렇게 오면은 늘 사람에 치이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피곤한 걸 왜 해? 물론 사람이 들어오면은 진심을 쏘고 뭐 만나기도 하고 서로 아픈 부분 긁어도 주고 그게 물론 사람 사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거에 너무 좌지우지되고 휘둘리지는 말아라 결국은 이 소리인 거거든 여태 그렇게도 살아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왜냐? 뭔가 공허하고 너무 외로웠으니까 그랬겠지? 어디다 댈 때가 필요했겠지? 그 맘은 너무나도 잘 알아 잘 아는데 의지는 하지 말아야 돼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지만은 사람 인자라는 게 서로 기대고 살아라 해서 사람 인자래 한 번으로 보면은 근데 그것도 서로 기대고 가는 거지 언니가 점점점점점 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어 이거 조금 집착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질 거야 아마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언니가 좋았다가도 상대방이 내려놓는 이유가 그 부분도 좀 섞여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언니는 바보야 밀당도 솔직히 나는 잘한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연애 언니 되게 못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희한한 거는 남자가 붙어? 야이씨 부럽기도 나네 여우가 돼야 돼 남자가 마주 붙을 못해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가 하기 나름이라니까 언니가 쥐고 어떻게 흔드느냐 나름이야 근데 여태까지는 언니가 남들 손에 쥐어줘서 흔들려서 왔어 근데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 그거 그 사람들도 안다? 그거 매력 떨어지는 거야 언니 내가 매력이 열 개야 처음부터 아니 이렇게 비유를 하자 우리 고소덕을 쳐 패 다 보여주고 고소덕 쳐? 아니잖아 근데 언니는 그 패를 다 보여주고 있대 패 다 보여주고 나를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안 돼 패는 하나씩 꺼내야 되는 거야 보일랑 말랑 해야 되는 거고 고소덕은 그렇게 찌는 거잖아 근데 다 까고 있어 나를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날 휘둘러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한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계속 네 인생은 얘 네 인생이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연애를 하더라도 좀 재밌게 해 끌려 막 끌려 다니는 연애 말고 내가 끄는 연애를 하란 말이야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매력 터지는 거거든 말은 쉽지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해야지 그게 언니의 복을 만드는 거예요 언니가 스스로 언니의 복을 찰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조금만 뭔가 계산을 하고 조금만 생각을 해서 이 부분만 이 정도까지만 보여주자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되거든 연애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부부 생활이란 자체도 다 오픈해? 아니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부부 사이에서 비밀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진 그 공격적인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애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잠자리의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부 사이에도 밀당은 필요해요 근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꾸 언니가 끌려다니는 연애를 하는 거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답답해서 계속 그렇게 끌려만 다니면은 그냥 연애는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자꾸 누구한테 의지를 또 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 그걸 보여주지 말아야 돼 그렇게 되면은 내가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야 언니 이해하셨지? 네 이왕이면은 내가 공격을 하고 가야지 방어만 하고 갈 거야? 방어만 하고 가면은 그 연애 재미없다? 그렇겠지 너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지는 말아라 안정적인 걸 당연히 좋아하기는 해 사람 누구나 다 근데 그 안정이 오기 전에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 이해했죠? 그렇게 좀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만 조금의 여우 요소만 좀 가미를 한다면은 조금의 좀 더 즐거운 연애를 하고 조금 더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못하네 그게 가장 단점인 거야 사람이 왔다가도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게 이미 패를 다 봤는데 재미없거든 상대방은 무뎌 언니가 칼을 가를 때는 갈아야 되는 거고 여자는 이왕이면은 조금 뾰족한 게 나아 여우 빵맹이가 낫지? 곰이랑은 못 산다 그랬어 그 부분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한 거 언니 없어 없어? 이제 선택만 잘 하시면 되고 그냥 가볍게 만난다고 어차피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하니까 가볍게만 선택을 하고 만나시면 되고 또 누가 들어온다니 그럼 그 중에 선택을 하면 돼 단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끌려다니는 연애를 하지 말고 끌고 가는 연애를 해라 고것만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